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은근히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은근히 좀 틀리십니다. 일단 무관하다는 건 뭐와 무관한 거니? 그래? 주제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래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사실은 주제를 찾으면 제일 좋은데 주제 파악이 안 되더라도 바로 앞뒤 문장 간에 뭔가 내용상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연결고리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알겠지? 그런 다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번이 이상해. 답이 4번이지 그치? 예를 들어서 4번이 이상해. 그러면 3번의 내용을 원래는 몇 번하고 연결되던 거야? 5번하고. 그래서 4번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3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이 연결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대충 4번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시작해보자. 일단 주제가 처음부터 나오나 볼게요. 아 이 문제는 처음부터 주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겠네요. 보면 두 문장 다 구체적인 예시예요. 잘 봐봐. Have you ever done something absent-minded? 뭔가 멍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니? Like throwing the people the potato. 그러니까 껍질 깐 감자를 into the bean and the peelings into the pot. 되니? 통 안에 넣고 다음에 그 껍질은 또 통 안에 또 따로 넣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니? 감자 껍질 까본 적이니? 이렇게. 반복 작업이죠? 아니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마늘 까기 이런 거 해봤어요. 집에서 부업으로. 아니면 인형 눈 붙이기 이런 거 해봤어요. 해봤니? 그런 거 하면 이제 하나당 일원 받고 막 이래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 코뜨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편지 봉투 붙이기 이런 게 있습니다. 안 해본 애들은 모르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있니? 근데 how about sending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잠깐 여러분이 보게. 앞에서는 감자 깎는 얘기했고 여기는 이메일 보내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뭐 되고 있는 거야? 나열되고 있는 거지. 그럼 공통적인 예시면 돼. 그럼 연결되는 거지. 공통적인 얘기. 예시. 무슨 예시? absent-minded. absent-minded. 뭐? 멍한 마음으로. 됐어? 뭔가 일을 하는 상황이 나오나 보자. saying there is a document. 자 문서를 하나 있어요. attached. 첨부된 채로. 문서 하나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메일 보낸 거예요. 근데 without actually attaching the document. 실제로는 문서 첨부를 안 하고 보낸 적이 있나요? 있지. 그잖아. 그럼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해서. 2번에서 뭐라고 했냐. 이제 봐. 일반화 시켰지. 형광펜. everyday mistake like these. 이런 것들과 같은 매일매일의 실수들은. 만약에 2번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났다면 이 앞에 뭐가 나왔으면 안 돼. 이것들과 같은 매일매일의 실수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방금 첫 문장과 1번 문장에 뭐가 나왔어? 매일매일의 실수들이 나왔으니까 연결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지? 그럼 이 글은? 첫 문장과 1번은 예시고. 2번이 무슨 문장인가요? 글 전체. 주제문인가요? 주제문이 중간에 조금 섞여있는 패턴의 문제였네요. 약간 까다로웠다. 이러한 일은 happen all the time. 항상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Our brain. 우리 뇌가 have to keep track of hundreds of different responses. Keep track. 쫓아가야 되는데 수백 개의 다양한 반응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To thousands of different potential stimuli. Every hour of our waking lives.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에 매 시간마다 수천 개의 다양한 자극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정신이 없어서 벌어진대. 그렇대. 그럼 이제 3번에서 연결되나 보자. 비록 second, a second earlier. 여기서 second는 두 번째가 아니라 1초 바로 직전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이 주문하려고 하면 직원이 just a second 그러면 1초만 이런 뜻인 거야. 잠시만요. 이런 뜻이야. 알겠지? 넌 두 번째야. 이거 아니야. 오해면 안 돼. 그래서 even though a second earlier. 막 방금 1초 직전에. 방금 전에. You wrote. 네가 썼어. You're attaching a document. 바로 앞에는 이어 나오고 있네. 1초 전에. 아 저 문서 첨부했어요. 라고 썼어. 이메일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very next second. 그 바로 직후에. Our brain. 우리 뇌가. gives a command. 명령을 내리는가. To our finger. 손가락한테. 뭐. send button 보내라고. 그 첨부 안 된 이메일. 뇌에서는 첨부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보내기 버튼 눌러버리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면 앞뒤 내용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4번을 갔더니. 자 체크해 주시고요. 앞뒤 내용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자 4번을 갔더니. It is why. 그것이 일단 뭐하대? 현명하대. Not to open email. attachment.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지 않는 게 현명하대요. 알 수 없는 의심 가는 그리고 믿을 만하지 않은 그런 소스. 이건 뭐야. 주제에서. 벗어났지. 우리 주제는 분명히 뭐였어. 우리 뇌가 너무 바빠서. 정신 없어서.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헛소리니까. 다시. 3번의 내용을 몇 번 하고. 5번하고 연결을 해보자. 가볼까. 이따금씩. We don't even realize. 우린 심지어 깨닫지 못합니다. 형광펜.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대요. 앞에 나온 얘기야 안 나온 얘기야. 나온 얘기잖아. 3번에. 뭐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메일을 또 받기 전까지는. 아 그걸 지적해주는. 되니? 그런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4번. 이렇게요. 근데 정답률이 69%밖에 안 됐어요. 좀 까다롭죠.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 들어보자. 첫 번째. 뭘 똑바로 적고. 글 전체. 주제를 똑바로 적고. 그러면서 바로 앞뒷 문장 간에 연결고리를 잡아가시면서 풀면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해보자. 알겠지?